안녕하세요 키네마스터에서 자동 자막 넣는 방법에 대한 강의를 해 보겠습니다 키네마스터에서 최근에 말을 하면 혹은 말을 한 파일이나 그런 동영상을 가져오면 자동으로 자막을 넣게 하는 그런 기능이 새로 생겼습니다 거기에 대한 강의를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키네마스터 앱을 터치합니다 툭 터치해서 상단에 새로 만들기 터치합니다 새로 만들기를 터치해서 여기 프로젝트 이름에 자동 자막 이렇게 넣어 보겠어요 자동 자막 넣기 이렇게 자동 자막 넣기 키네마스터에서는 자동 자막 넣기가 다른 앱에 비해서 비교적 늦게 생겼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화면 비율은 16 대 9 그대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만들기를 터치하겠습니다 툭 터치해서 툭 터치하면요 미디 브라우저가 납니다 여기에서는 화면이 중요한 것이 아니므로 화면은 간단히 이미지 에셋에서 가져오겠습니다 오디오를 주로 다룰 것이므로 이미지 에셋을 간단히 가져오겠습니다 이미지 에셋에서 화면을 터치해서 몇 개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우측 상단에 엑스를 터치해서 화면을 닫습니다 그리고 맨 앞으로 갑니다 지금 맨 앞으로 가는 것은 이 아이콘과 이 아이콘이 최근에 새로 생겼죠 그래서 여기에서 위쪽에 있는 이것을 길게 누르고 있으면요 맨 앞으로 저절로 갑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이것을 길게 누르면은 맨 뒤로 가게 됩니다 이렇게 맨 앞으로 왔습니다 자 여기에서 자기가 녹음을 해도 되고 그 다음에 녹음한 파일을 가져와도 되고 혹은 동영상에 자기가 설교한 것이라든가 말을 한 것을 설명한 것을 강의한 것을 들어있는 동영상을 가져와도 됩니다 저는 오디오 파일을 하나 가져오겠습니다 가져와서 그것을 자동으로 자막 넣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오디오 있죠 오디오 이것을 터치합니다 터치하면은 왼쪽에 보시면 아래쪽으로 쭉 내려가면요 폴드가 있어요 폴드를 터치하면은 자기 자신의 스마트폰에 들어있는 오디오 오디오 파일이 들어있는 목록이 쭉 나옵니다 폴드가 나와요 여기서 저는 제가 녹음 설정해 놓은 폴드로 들어가서 여기 보시면은 천의 바람 낭송이란 거 천의 바람 낭송2 이것을 가져와 보겠습니다 이 파일을 가져오겠어요 툭 터치한 다음에 천의 바람이 되어 내 무덤 앞에서 울지 마세요 다시 터치해서 소리를 죽이고요 천의 바람이 되어 라는 유명한 시를 하나 가져오겠습니다 낭송한 것입니다 여기 플러스를 터치하면은 타임라인에 오게 됩니다 자 더하기를 터치했어요 그래서 아래에 파일이 왔습니다 이 파일이 오면은 그 다음에 우측 상단에 X를 터치해서 닫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이 파일을 플레이 해 볼게요 자 터치해서 여기서 플레이는 이쪽에 이거죠 플레이를 좋게 보면요 천의 바람이 되어 내 무덤 앞에서 울지 마세요 나는 그곳에 없습니다 잠들어 있지 않습니다 이런 유명한 시입니다 이 시를 나누어서 나누어 보겠습니다 조금 편의상으로 나누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길이를 조금 늘려 놓겠습니다 조금 이렇게 늘려 놓고 이 정도를 늘려 놓고 그 다음에는 이것을 이 정도에서 자르겠습니다 여기에서 자릅니다 분할을 하겠어요 그래서 분할을 하려면은 가위를 터치해서 분할 눌러서 여기에 잘렸습니다 그리고 너무 기니까 자동작원을 맞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서 강의 편의상으로 이 다음 것도 이 정도에서 잘라 보겠습니다 오른쪽을 잘랐습니다 그래서 파일을 이렇게 두 개를 만들었어요 이렇게 이런 목소리가 들어 있는 파일을 가져와도 되고 자기가 여기 있는 이 녹음을 해도 됩니다 그리고 동영상 속에 누가 연설하는 것을 촬영해 가지고 가져와서 가져와도 됩니다 어느 걸 해도 돼요 그런데 자동자막을 생기게 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자 여기서 첫째는요 이 파일을 터치해 가지고요 앞에 있는 파일입니다 앞쪽에 있는 파일을 터치해서 터치하면 첫 번째 자동자막 생기게 하는 방법입니다 터치하면 오른쪽에 메뉴가 생깁니다 여기에서 자동자막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최근에 이게 생겼죠 자동자막을 터치합니다 자동자막을 터치하면 화면이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에 제가 코리안이라고 한국말을 자동자막으로 만들도록 다운을 받아 놨어요 그래서 이것을 다운 받는 방법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걸 다운 받기 위해서는요 여기 들어오면 여기 보시면 여기 SS도어가 있죠 기아집이요 기아집이 이걸 터치합니다 기아집을 탁 터치하면 왼쪽에 보세요 왼쪽에 쭉 내려가시면 이 아이콘이 있어요 이 아이콘을 터치합니다 터치하면 여기에 중요한 자동자막 다운 받는 메뉴가 있어요 그리고 화질 복원도 있고 노이즈 리무브 노이즈를 제거하는 거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인데 자동자막이 선택해서 그러면 여기에서 뭘 가져오느냐 하면요 현재 여기 한국어를 가져올 수 있고 영어라든가 일본어 이런 것도 가져올 수 있고 다른 나라 언어도 몇 개 가져올 수 있어요 한국어는 이미 제가 가져왔어요 그래서 영어로 된 자막을 사용하려면 English를 터치해서 다운 받고요 일본어를 받고 싶으면 일본어는 이걸 터치해야 됩니다 한국어는 이미 받았으니까 제가 영어를 받아보겠습니다 영어를 툭 터치합니다 그러면 여기 영어가 돼있고 다운로드하는 이 아이콘이 여기 있습니다 이것을 터치합니다 툭 터치해서 그러면 다운이 됩니다 여기 색깔이 바뀔 겁니다 그래서 다 다운이 되면 이와 같이 자 이거 보세요 이와 같이 화살표가 이렇게 됩니다 그럼 영어가 다운이 된 겁니다 그래서 뒤로 갑니다 뒤로 가보겠어요 뒤로 가는 것은 이거죠 뒤로 가는 화살표를 터치합니다 그리고 X를 닫았어요 그러면 여기 보세요 영어가 여기 생겼죠 코리안 한국어도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일본어 받으면 일본어가 여기 생기겠죠 그래서 자기가 여기 추출하기가 있잖아요 이걸 하기 전에 한국어는 한국어는 한국어 코리안을 선택하고 영어일 때는 말하는 내용이 영어일 때는 English를 선택해야 됩니다 English를 이렇게 선택해야 돼요 이렇게 동그라미 터치하면 빨갛게 되죠 이렇게 저는 한국어니까 한국어를 선택했습니다 이렇게 하고서 추출하기 오디오에서 자막을 추출하는 겁니다 추출하기를 툭 투추합니다 그러면 화면에 이와 같이 자막 추출 중 이렇게 나오면서 자막이 추출이 되고 있습니다 글자가 쭉 나옵니다 그러니까 말을 글자로 이렇게 바꾸는 것입니다 지금 하는 것은 어떤 파일을 선택해 가지고 자막을 추출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현재 나온 지 얼마 안 되니까 아주 완벽하지는 않아요 물론 캡컷이나 파워디렉터 앱에서도 이렇게 자막을 넣는 것은 완료가 됐네요 그러면 완료가 되니까 여기 보세요 자막이 이렇게 쫙 들어왔죠 이렇게 아래쪽에 보시면 자막이 들어왔습니다 그럼 요거 한번 프레이언 해 볼게요 제대로 된지요 글자를 터치하고 조금 글자를 좀 크게 할게요 이렇게 크게 하고 색상을 색상을 터치해서 조금 잘 보이게 할게요 블루로 터치했습니다 블루로 터치하고 가장자리 색이 조금 안 좋네요 그래서 가장자리 색을 흰색으로 좀 했어요 그러면 글자가 뚜렷하게 잘 보이죠 셔츠라당 이런 것 다 바꿀 수 있어요 이렇게 하나만 바꾸면 전체가 다 바뀝니다 보세요 여기 하나만 바뀌면 그 다음에도 다 바뀌었죠 이렇게 색깔이 다 바뀌었죠 프레이 해 볼게요 천의 바람이 돼요 여기서 천의 바람이 돼요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부분적으로 몇 개 틀린 것이 나옵니다 그런 것은 수정을 해야 됩니다 일단 프레이 계속 해 볼게요 천의 바람이 돼요 내 무덤 앞에서 울지 마세요 나는 그곳에 없습니다 잠들어 있지 않습니다 천의 바람 이거 비교적 상당히 잘 돼 있죠 자막을 상당히 잘 했습니다 앞에 천의 바람이 되어 할 때 이것이 틀린 것은요 이 타임라인의 글자 클립을 터치해서 수정하면 됩니다 툭 터치해 가지고 여기 편집으로 갑니다 편집을 터치해서 천의 바람이 되어 이렇게 바꿔줍니다 이렇게 글자를 바꿔주면 돼요 바꾸고 확인을 누르면 돼요 이렇게 일부 오타가 나오는 것은 이렇게 수정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고요 그럼 여기까지 보세요 아까 이 파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파일을 선택해 가지고 파일을 선택해서 파일을 선택해서 오른쪽에 있는 자동 자막을 선택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요 두 번째 방법은 어떻게 하느냐면요 두 번째 자동 자막을 넣는 방법은 레이어를 터치합니다 레이어를 터치한 다음에 텍스트 T를 갑니다 텍스트 T를 터치합니다 T를 터치해서 화면에 여기 보시면 자동 자막 전체라고 되어 있죠 전체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아까는 부분적으로만 바꿨잖아요 자동 자막을 넣었죠 처음부터 끝까지 전체를 넣으면 이 방법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고 여기 하기 전에 여기 보면 여기서 이 자동 자막 전체를 터치합니다 자판기를 쓰지 않습니다 자동 자막 전체를 툭 터치하면요 툭 터치하면 아까처럼 이런 화면이 나와요 나오면서 여기 잘 보세요 이전 자막 모두 삭제하기 해 가서 체크가 되어 있죠 이렇게 앞이까지 해서 삭제해 버리고 새로 만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영어를 할 거냐 한국어를 할 거냐는 아까와 똑같죠 그래서 한국어니까 한국말로 녹음했으니까 녹음되어 있으니까 코리안 툭 터치합니다 그리고 추출하기를 터치하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쫙 하는 겁니다 이 방법은 그래서 추출하기를 터치하면은 자막이 저절로 계속 만들어지겠죠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막 추출 중이라고 나오죠 그리고 자막이 지금 추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레이어에 가서 텍스트 T를 터치해서 자막을 추출하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자막이 형성이 됩니다 그런데 부분적으로 어떤 부분만 할 것 같으면은 타임라인 하단에 해당되는 부분적인 해당되는 동영상이나 오디오 파일을 선택해서 오른쪽에 있는 메뉴에서 자동 자막을 선택하면 됩니다 이와 같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키넷마스터를 닦거나 기기를 기기는 스마트폰이죠 스마트폰을 끄지 말아 주세요 하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키넷마스터 자동 자막은 상당히 좀 늦게 나온 편이죠 얼마 전에 뭐 며칠 전에 나왔습니다 캡컷이 가장 먼저 이런 자동 자막이 나왔고 그 다음에 파워디렉터 앱에서 자동 자막 추출하는 기능이 나왔죠 파워디렉터에서는 약 한 두 달 전에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키넷마스터에서는 최근에 이와 같은 자동 자막을 넣는 방법이 나왔습니다 그럼 완료가 되었으면은요 자 이거 보세요 아까 여기까지는 오그네 핸드용은 바뀐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세요 두 번째도 이렇게 전체가 다 이렇게 자막이 생성이 됩니다 이 자막을 여기서 보시고 자막을 하나 터치해 가지고 이렇게 하나만 바꿔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색상을 터치해 가지고 노란색을 했다 노란색을 터치했으면은 모든 자막이 다 이렇게 노란색으로 바뀝니다 자 보세요 노란색으로 다 바뀌었죠 이와 같이 그리고 뭐 스치라든가 이런 것도 다 자동으로 하나만 바꾸면 전체가 다 바뀝니다 이런 기능은 캡컷 세스나 파워디렉터도 똑같죠 하나의 파일의 글자 클립을 타임라인에서 선택해서 바꾸면 모든 자막이 이와 같이 다 색깔이라든가 그 스타일 양식이 다 바뀌게 됩니다 속성이 자 이상 키너마스트에서 자동 자막을 넣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